뭐야, 저 새끼들. 아이고, 우리 종일이.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? 써클 해체 걸고 정식으로 도전하러 왔다. 오늘 끝장을 보랴. 글쎄. 끝장은 지난번에 다 본 것 같은데. 기억 안 나? 아이고, 아이고. 아주 지랄들을 해라. 족수가 너무 많은데. 야, 그래도 좀 있으면 태진이 또 오잖아? 태진이 오기 전에 끝내자. 어, 태진이 오면 밥살 하면 되겠다. 저것들 좀 치워라. 강훈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. таobil에 여기에. stem livre compos기 와, 신run job. 왈가 하나 나와, 이리 와 Wal, 아 갑자기 전원을 소집한 이유를 알았네. 여참에 우리도 나가야겠어.